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의 평균 대기일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래 초진 대기일수 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 2016년 외래 초진 환자의 평균 대기일수는 10.36일이고 2020년 2분기기 평균 대기일수는 12.19일로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광주지역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은 2016년 4.5일에서 2019년 8.21일로 대기일수가 8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